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실수사라는 비판에 제기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혐의는 받게 되지 못했고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 이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지금 혐의를 찾아냈고 또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업 초점은 이재명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개발에 이어서 공룡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방식의 변경으로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간 게 바로 이재명이 돌봐주는 게 있었다.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오후에 중남구에 있는 A 종중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서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녹음파일 14개 정도를 포함해서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개를 이미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장동 주민들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성남의 분당구 대장동은 수년간 A 종중의 집성촌이었고 원주민 설득 차원에서 일종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2013년 2월 28일자 녹음파일에서는 유동규는 대장동 주민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하는 부분과 또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라 그러지 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시장님 시장님 말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의 직접적인 개입 그리고 이재명의 지시사항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성남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대장동 주민들에게 민영개발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 이외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성림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투자한 성남의 뜰이 주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맨 처음에 민영개발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한 겁니다. 검찰 공수장에는 유동규는 2013년 2월 대장동 원주민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한 달 좀 뒤에 남욱을 만나서 대장동 개발은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이후에 3억 5천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작년 9월에 대장동 사건이 논란이 된 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재명을 포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배임과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가자 우리는 속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을 찾아간 겁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장동 사업 담당자들은 위법한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했고 성남시장은 이를 묵인해서 화천대유에 큰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의 뜰엔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며 공권력과 민간업체가 결탁한 조직적인 부패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이재명을 고발한 원주민 중에 일부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성남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정영학 회계사가 기록해놓은 녹취록을 기반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발언들이 있지만 고발 속 빼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다시 녹취록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음성파일 과거에 유동규가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이재명 등이 언급한 음성파일 등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또 맨 처음에 이 땅 원주인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원주민까지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에 성남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낸 진모 씨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실은 2011년 3월 달에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대장동 공룡개발사업 추진을 어결할 당시에 택지개발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2년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인하면서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대장동 도시개발과 묶어서 개발하는 겨납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체적으로 그동안 수사가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차단했거나 또는 밝히지 않은 부분들 이걸 밝혀내서 지금 배임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도 이재명이 대선주자라는 이유로 또는 그 당시 여권의 핵심이라는 이유로 비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수사 결과를 놓고 수사한 검찰에 대한 문책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백현동 의혹과 그리고 성남FC의 헌금 의혹 동동 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여러 가지 사건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을 분리하고 묶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뿌리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서 포커스는 초점은 지금 이재명으로 향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통해서 봐준 부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수사의 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